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아버지가 여러분들 계속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장성하는 아들딸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러분들 아버지 역할을 해보게 되면 아이들이 설아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고 청년기 하고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고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가 계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가진 정도가 되게 되면 완전히 뭐죠 그냥 노 코멘트 그렇게 나갈 때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설아 있을 때 간섭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실 때 하고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실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검사는 다친 여러분들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피위자를 여러분들 가지고 범죄자를 구명해서 이런 범죄자를 행을 매기는 것이 이렇게 지상의 목표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금 치르고 있는 소위 의료전쟁 의정전쟁을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마치 국민들 국민들을 그냥 피의자 다루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제 입에서는 천상 당신은 정치검사구나 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모두 체인지가 안 되어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답답해 가지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 천명 교수 가운데 지금 550명이죠 550명 휴징 동참 그럼 이해할 수 없다가 74%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 74%를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론이 다수가 내를 지지해 주니까 이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힘이 될 겁니다 이 74% 가운데 허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 주장 복귀하는 전공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네 63%입니다 한 70% 정도의 국민들은 현재 윤 정부의 의료계획이라고 이런 포장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굳건한 믿음 때문에 강경책을 계속 여러분들 구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은 제가 다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두 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유사회에서 대다수가 강력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소수를 억압하거나 소수를 코너로 모는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이 항상 근사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특정 집단을 뭡니까 굴복시키거나 특정 집단을 약탈시키기 위해가지고 속죄양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유사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공권력이 특정 집단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억압하더라도 소수를 억압하는 것은 저는 과감히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협회장 등 수뇌부 17명에 대한 집단행동검지명령 많은 시민들은 윤 정부 조치를 찬성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의 소위 집단행동검지명령 이거를 보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항의하냐 의사들은 뭘 가지고 뭡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냐 의사들은 그냥 그냥 직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옥 같은 여러분들 비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에 여러분들 이름 걸고 건사하게 이름 글 쓰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나은 글이 짧고 단호하게 자기 의사를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헌법에 따라 집회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행정명령 나무래기가 헌법을 무시하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A님이 이야기한 것이 짧고 투박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상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겁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의사를 표현하냐 이야기죠 대먹지 않은 정책을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를 여러분들 표현할 겁니까 의사들이 탱크라도 몰금 대통령치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숨통을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21조 헌법 21조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명령을 그렇게 남발해 가지고 그냥 주리를 털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왕은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대통령은 헌법과 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보시게 되면 법으로 채찍질로 국민을 다스리는 게 정치입니까 정치는 서로 잘 어우러 살 수 있도록 해야지요 사회의 한 집단을 마녀 사냥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연님은 의료계하고 이해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가 관련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양심을 갖고 있고 보편적인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선에 대한 뭐죠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보인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시점적인 명령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집회금지 이게 파시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갈림이 집단행동검지 명령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과거 군사독재 시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윤 정부는 한다는 것이 기껏 금지와 명령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금지와 명령이 사퇴 해결 방안이 됩니까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의사들이 굴복할 것이란 독재적 형태가 자유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윤 정권의 실상입니까 잘못된 억지 정책을 강요하며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은 북쪽의 김은정은 독재정보를 하는 짓입니다 지금이 어느 신데 그런 발상을 합니까 이거를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나 주말에 이거 안 읽습니까 본인들이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조선중앙동화의 하단에 국민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안 듣습니까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금지 행정명령을 남발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경정책들은 부메랑이 돼 가지고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의사를 잡아 가둘 일만 남았습니다 의사는 혼내도 되는 존재입니까 현재 목택동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한국에는 윤석열의 문화의로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기병 역할을 하는 보사부 공무원들 보수 언론 윤 지지자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의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뭐 노예처럼 다루는구나 죽으면 죽어라 이 시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7명이나 반대하고 6명이 찬성이니까 나무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맨정신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의 의로 문화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밀어붙이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명령 명령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윤 정부를 질책하는 겁니다 윤 정부는 대통령의 이익과 대통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어젠다를 만들어서 터뜨린 겁니다 한 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하는 것은 검사들이 아주 익숙한 방법이고 관리들도 익숙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그 자극을 만들어서 대통령 귀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서 터뜨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나는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2천 명을 이런 고함 지를 때 초창기부터 뭡니까 의료위 폭등이고 도저히 필수 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가 바보 천치가 아니고 한 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동갑내기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본인이 임기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게 어렵습니다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 지금 두 달 정도가 됐는데 이 난리법석이 뜬 겁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 틀릴 수가 있고 틀리게 되면 또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톤을 낮추고 협상을 하고 얼굴을 서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냥 내가 정했으니까 그냥 다 옳은 것이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질책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해법이 그게 아닌데 계속 헛발질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니 어쩌고 하니까 웃음거리만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공의들이 나간다고 한 2월에 각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빡빡 우기다가 이 꼴이 났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호미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을 지금 뭡니까 가래가 아니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될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더 가게 되면 모든 종류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까지 취하게 될 걸로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독재정권이네요 무조건 명령을 남발하다가 거센 저항을 맺지 못하고 이 모든 책임은 의로 대단을 초래한 정권 탓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미 보수파리 언론으로서 정돈지의 길을 잃었습니다 조선일보 책임이 아주 큽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줬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안 왔죠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는 뭘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반대도 못하고 폭력적 대중의 일을 막고 끌려 대하느라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당신이 법 다루던 사람입니까 당신들이 뭘 우리 함께 맡겨놓은 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입으로 하는 자유하고 몸으로 말하는 자유가 완전히 다른 거죠 보시게 되면 여기 F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대통령은 검사가 아닙니다 명령과 근박하는 일을 그만하고 대화와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도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형식적 대화 말고 말입니다 본인 직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큰 불행입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43사람 되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방송 보면서 계속 은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은찬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다 신문들이 실어주니까 저는 좀 은찬하시더라도 이 옳은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제가 안 된 겁니다 의사들이 사람은 척은지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당한 고통이나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금수하고 인간이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의사 집단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과대학 공부를 제가 직접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유학 시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식이나 컴퓨터공학과 사람들이 공부를 가장 날 밤을 많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피난 받거나 여러분들 두둘기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코나로 몰아내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그래도 조선일보의 여러분 그렇게 피난을 받으면서 옳은 이야기를 개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